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.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.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.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지에 없는 자를 보았노라.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해라. 그 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. 내 침상에는 화문류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땜으로.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어가는 것과 일반이라.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.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.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.